자 한명 한명 소개될때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오늘 트로트 가요제에 앞서서 초대가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가수는요 고흥이 나온 트로트의 신동입니다 얼마전에도 대상을 수상을 했구요 오늘 전국어린이 트로트 가요제에 앞서서 이 친구가 먼저 무대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승민군의 무대로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마디 크게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 좀 쳐주시오 미련 높은 그날이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걷고 숨어왔던 그 주옷 잊힐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때 눈물 참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돌아설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돌아설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어설키린 거울면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거기서는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잊으려고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반성관 관객분들의 표정에서부터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표정이 많이 나왔어요 승민이가 11월 1일이었죠 엊그제 저희가 고흥 유자 성률축제 가요절을 이뤘습니다 그 가요절에서 당당하게 많은 참가자들 총 60명 정도가 예선을 받고 그리고 본선도 나가는 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십시오 박수 한 번 해주세요